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의심하지 맙시다 부부지간에 의심하게 되면은 깨집니다 부모 자식간의 관계도 의심하는 관계가 되게 되면은 남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지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거 참 좋지 않은데 야고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셨는데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설교를 하는 목사도 믿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호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기도를 의심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그러면은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인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늘 나를 돌보아 주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륨에 처해 있는 교인들 적지 않거든요 이 오륨과 맞서서 싸우는 우리 교인들 적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지금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식구들 병원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는데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지금 생활이 너무 꼼짝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각 교구 담당자들에게 지금 빨리 문자를 좀 보내어서 오늘 이 예배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서 전송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잘 도와주라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께서 수고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힘든 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인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는데 뭘 믿어라는 것인가 여러분 10편 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 방패가 나를 보호해 주는 내 방패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 싸우는 군인에게 있어서 군사에게 있어서 방어해 주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칼은 공격하는 무기지만 방패는 나를 막아주는 무기예요 그런데 방패가 두 종류가 있죠 왼손으로 들고 싸우는 손방패가 있어요 크지 않아요 한 요만합니다 이 방패를 왼손으로 잡고 상대방이 머리를 공격하면 머리를 막아요 가슴을 찌르면 가슴을 막아요 그리고 내 오른손에 들려있는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적군을 공격하죠 그런데 이 방패는 작기 때문에 내 몸의 한 부분밖에 못 막아요 전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패는 그런 손방패가 아니에요 방패 전문잡이가 더는 방패 전문잡이가 있어요 이 방패 전문잡이는 그 방패가 두 손으로야 들어야 될 만큼 무거워요 큽니다 몸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다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다윗이 왜 10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느냐 이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체험한 이야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블레셋의 대표 장수 골리아시 나오죠 이스라엘에 많은 군사가 있어도 골리아과 맞서서 싸울 군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워낙 골리아시 크고 힘이 세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를 대표해서 골리아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죠 여러분 블레셋 대표 골리아과 이스라엘의 대표 다윗이 싸우는데 골리아스는 완전 무장했어요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검도 갖고 창도 갖고 완전 무장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완전 무장하지 않고 물멧돌, 물멧돌만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 골리아시 다윗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아요 골리아 앞에 방팬던자인가 방패던자가 앞서더라 이래 돼 있어요 다윗이 나갔는데 그 앞에 이 골리아스를 완전 보호해주는 전문 방패잡이들이 골리아 앞서서 나온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만약에 적군이 창을 던지면은 이 방패잡이들이 골리아스를 다 보호해줍니다 상대 적군의 활을 쏘게 되면은 이 방패잡이들이 이 골리아 장군을 완전히 보호해 가지고 화살을 맞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이 전문 방패잡이들이 골리아 앞에 앞서고 골리아스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물멧돌을 던졌을 때에 이 방패잡이들이 다윗이 던진 물멧돌을 막았느냐 못 막았어요 골리아 장수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 가지고 골리아시 죽어요 다윗이 그때 고백한 게 그겁니다 너희는 방패잡이들이 너희 장수 골리아스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바로 방패잡이들이 앞서서 나왔지만 나는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잡이 나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잡이다 여러분 골리아스를 보호하는 방패잡이들은 골리아스를 보호하지 못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을 보호해주시는 방패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호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보호해서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사고도 당하지 않고 내가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여러분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험난한 세상 함정이 많고 위험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목자가 양을 보호하시듯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시듯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 가정을 보호해주기 까닭에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잖아요 봉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도 국가도 내 가정도 나 자신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의심하지 말고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어린 내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심하지 말고 믿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심을 나를 돌보아 주심을 믿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특별히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가 첫째는 내가 오륨당할 때입니다 내가 오륨당할 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오륨의 초에 있는 성도님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오륨에 처해있지 않다 전혀 문제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또한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륨이 지금 오륨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녁이 돼가지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바다 건너가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요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깊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오륨을 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합니다 그런 풍랑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내 몸에 암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 암 생기면 아 저 사람 암 생겼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지 그리고 내 가정에 설마 내 자식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오륨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오륨에 빠져 있는 교인들도 있고 또 그 오륨이 지나가신 분도 있고 지금 오륨이 다가오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제자들에게 큰 고난이 닥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오는 고난도 물러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오륨이 닥치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지금 이 제자들이 바다 건너가는데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라고 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은 절대 고난이 당하지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줄 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았을 때 고난이 닥치고 또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순종했을 때도 이런 고난이 닥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가는 데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밤 4경이라고 돼 있어요 4경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유대 사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누어요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밤이죠? 이걸 1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밤 9시에서 12시까지를 2경이라 그러고요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를 3경이라 그러고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를 4경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바로 제4경이라 했으니까 새벽 3시예요 이런 참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구경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멀쩡히 계셨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풍랑 물결인의 엄청난 고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당했을 때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군생활 오래 하셨고 장교로서 월남까지 갔다 오셨고 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병원에 있는 그 입원에서 있은 침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찾아오신 거예요 앞에 십자가 나타나고 환하게 그래서 잘못 봤나고 다시 봤는데 환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당할 때 멀리 계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딸이 말로 당할 수 없는 고난당할 때에 멀찍이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당장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이 도둑은 마귀를 가르치는 이 마귀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 죽이려고 내 믿음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생명만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도 죽이려고 하고 내 감사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믿음도 죽이려고 하고요 이 마귀가 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도둑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삭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고난당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고난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당할 때 충격적인 고난당할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듯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고난이 그래서 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책이 있어요 왜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 왜 선한 사람도 고난당하는가 악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지 그 책을 보면은 이 고난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악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도 당하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당하는 고난은 같은데 고난은 같은데 그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사람은 재수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난당할 때 그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을 보더라는 이야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만 보지 않았죠 풍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고난당하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풍랑 물결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가장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가장 적합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사에는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그것을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사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알잖아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 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갔음에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레윈이 지나갔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기 제사장과 레윈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건사, 중직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직자가 이래도 됩니까? 레윈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을 가르켜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지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아무리 도와주면 무슨 일이지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 도와줄 때가 있다니까요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젊음이 있습니까? 빨리 날아갑니다 젊음이 얼마큼 70대, 80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가면서 도와주죠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을 때 미루시지 않아요 가장 적합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부모 말씀도 보면 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해서 막 기겁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잘못 본 거예요 오늘도 알래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유령으로 봅니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합니다 주님 저도 바다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참 믿음 좋죠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한번 바다 위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믿습니다고 바다 위로 뛰어내렸거든요 아 그랬더니 빠져들지 않고 바다를 꼭 땅을 걷듯이 바다를 걷는 거예요 참 믿음은 정확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의심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 뒤에 보니까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크게 일어나는데 그걸 보자마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도 잘 들어야 돼요 말 가운데는 내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말이 있고 내게 믿음을 앗아가는 말이 있어요 사람도 잘 사겨야 돼요 내 믿음을 앗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바다 위에 뛰어내렸을 때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만 그 바람 물결을 보고 의심할 때는 여지없이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만 봐야 돼요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세요 내 믿음을 크게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 믿음의 손해를 보고 내 믿음을 앗아가면 믿음을 앗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다 속에 빠집니다 세상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 이런 지경에 놓여 있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빠지자마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참 여러분 본이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멋있는 거 아닙니다 멋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실을 떼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특별히 대표기도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오늘도 대표기도 잘하셨는데 정확하게 대표기도 써서 잘하잖아요 이 준비되지 않는 대표기도 대표기도는 자기 개인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맘대로 하면 안 돼요 개인기도에 맘대로 하지만 대표기도는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잘 살펴야 돼요 뭐가 필요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잘 준비가 돼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 멋있게 하려고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강림하셔서 이 부족한 종을 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먼 다 빠져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지금 기도는 그게 주여 구원하소서 건져 주십시오 이게 한마디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다른 멋진 기도가 필요해요 이 말은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진실되고 특별히 대표기도는 준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물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죽게 부러지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혹시 주님이세요 주님 저를 건져 주세요 저를 이 원망의 바다에서 건져 주세요 주여 저를 이 불실의 바다에서 건져 주세요 주여 저를 세상의 바다에서 건져 주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베돌이 손을 잡아 물에 빠진 베돌을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10편 50편 15절에 보면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이래 돼 있어요 활란 오륜 당할 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세상의 병에만 빠진 게 빠진 겁니까? 왜 원망에 빠져 있습니까? 왜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왜 부정적인 바다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화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오륨 당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가장 적합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여 구원하셔서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베레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뭐하니라? 여러분 건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빠진 베드로만 건져 주는 것 같아요 계속 바람은 불어요 파도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거치더라 건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배 밖에 있을 때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지만 배 안에 주님과 함께 들어오니까 이 바람이 거치고 풍랑이 잠잠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베드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십시오 주님 모시고 일터로 들어가십시오 이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그렇게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 거쳐지고 그렇게 무선 집체만한 컴파도 잠잠해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 브란터라고 하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참 26살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계, 유태계, 루마니아인이죠 참 믿음이 좋아요 일 루마니아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6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형을 다 마치고 나와서 또 공산주의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반대하다가 또 감옥에 또 들어가요 그리고 감옥에 또 6년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은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캄캄하고 고문이 심하고 이런 엄청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이 범 브란터 목사님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내일 또 고문이 시작되는데 성경 읽고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고문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또 성경 읽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그때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한 번, 두 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를 세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오더라는 이야기에요 이사여서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아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일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병상생활 속에서 검사 받고 또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시술을 해야 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그냥 부르지 말고 여론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보를 떼어 달라고 나왔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인들 수술 앞둔 교인들 겁날 겁니다 겁내지 말라 주님들을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들을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진실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꼭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게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을 빛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찬양대 크게 불러요 여러분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느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느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건대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품풍 보라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하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꿈과 돌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소세.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힘이 되시네. 호하. 제가 암수술을 하기 전에 조직검사를 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12번 조직을 떼가지고 검사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18대 군데를 뗐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왜냐하면 폐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호흡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신 마취를 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마취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호흡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아산병원에서 수면으로 내시경 하다가 호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번 난리 남은 적이 있어요 저는 모르죠 의사들이 그래서 차트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번에 조직검사를 하는데 이 조직검사는 의사가 겁을 먹고 마취하지 않고 그냥 떼어낸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그것도 12군데 18군데를 떼어낸 거예요 얼마나 생사를 한번 떼어낸다 생각해봐 이거를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래서 비교는 안 되지만 주님이 못에 박히시고 가시에 찔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비교는 안 되죠 무슨 비교예요 나도 이렇게 힘들어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또 조직검사 그런다면 아 많이 힘들겠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아픔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치료를 받았는데 요즘에 투병생활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 지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뇌에 암이 생겨서 지금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얼마나 주사 한번 맞는 것도 힘들잖아요 애들요 혈관 주사 혈관이 잘 안 나오면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얼마나 힘들어요 애가 밟아밟아 뜨는 거예요 간호사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에 그냥 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에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꾹게 서십시오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소서 했듯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사오니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은 성도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들은 특별 우리 한우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험한 풍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계신 나를 향해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나를 건져달라 구원시켜달라 할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배에 오르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하여서 모든 바람이 걷히고 파도가 잠잠해지듯이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 주여 꼭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듯이 그들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증가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